와 여기도 봐봐요 통물도 없어 이렇게 막 전시해놨어요 대단합니다 무슨 뭐야 설명 없어요 피라미드 모양 각종 건축 모양이다 귀찮고 철지 내일은 새롭게 거축되는 식당물관 갈 예정이거든요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잘 모을 수 있기를 지금 하면서 오늘의 이 열악한 전시 환경은 재미있는 추억이 되기로 이런 건 뭐야? 잘 모을 수 있기를 황금 잎사귀가 달린 지장 벽토로 만든 이 장엄한 장례용 마스크는 키아이와의 여왕의 어머니이자 투탕카멘의 증조모인 유아의 아린취아의 소인혁 온전한 무덤왕가의 계곡 kv46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우 나 마차 나 이러고 너무 좋아 오우 나 마차니아 맛있어 보석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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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업과 관련된 이다 이지트의 농업과 관련된 주가 있나요? 이런게 출토가 되나봐 건조한 기후로 기가 막힌다 뮤직 인 엔시엔트 이집트. 악기들 하이 하이 하프 하프네 이렇게 하프 이거는 필이 플룻이라고 나오네 부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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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도 부채가 출토가 됐는데 이건 뭐 오락인가 본데 공놀이 약간 체스비 공놀이 공놀이 Day 도톡 암 이ems 공놀이 하루밍 깨 네 왈 요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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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르크가 무섭지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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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 전시실을 보고 왔는데 공통된 특징은 투탄카멘 포함해서 다 황금이 많아요. 도난당지? 이런 거와 관련해서 사진을 못 찍는 것 같아. 괜찮아요. 황금은 별로 관심도 없고 가야 되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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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